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비가 좀 많이 오죠.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장마 역시 비가 내려야죠. 장마 때문에 비가 내려야 하지만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하세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대비야 장대비. 확실하게 내려줍니다. 주가도 내리면 안되는데 주가가 좀 빠지네요. 코스피가 아침에는 좀 오를 듯 하더니 좀 꺾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0.1% 하락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2천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들이 1,300억 개인들이 6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우리 삼성전자 상당히 황당하죠. 뭐 오를 듯 하더니 신나게 오를 듯 하더니 좀 빠져요. 또 한 100원 정도. 하이닉스 1% 빠지고 있고 LG N30 0.8 현대 0.8 무선주 0.5%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러직스도 1.99 빠지고 있고 기아가 1.2 셀트리온 1.1 KB 구명 0.9 빠지고 있고요. 포스컬딩스는 0.6% 현재 오르고 있네요. 뭐 오르는 정도 있고 떨어지는 거 있는데 좀 시원하게 오를 듯 하네요. 시원하게. 코스닥은 0.9% 오늘 코스닥이 그나마 좀 낮습니다. 855.13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409억 정도. 개인하고 기관들은 팔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4.58% 현재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6.6 리노고검 0.68 HBSB 3.2 클래시스 0.99% 오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0.9% 빠지고 있고 HLB 1.2 NKM 0.8 3천당 제약 1.98 셀트리온 제약이 1.18% 현재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네. 재미있다고 하기엔 좀 거시기 한데 하여튼 삼성전자 최대 노조 우리 전삼노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삼노 조합은 쓰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4% 약 3만 명 수준인데 5천 명 이상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협상이 안되면 오는 15일부터 2차 파업을 이어간다. 그런 계획이고 앞서 노조는 지난 5월에 파업을 선언하고 지난달 7일에 연가투쟁에 나섰는데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2분기 깜짝 실적을 낸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올리고 있다. NH2사 증권하고 키움이 목표주가를 1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KB하고 한투가 12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올 들어서 디렘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하반기 고대욕폭 메모리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이겠죠. 삼성주가는 증권과 호평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은 약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상장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순매수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고 금감원이 따르니까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 총 22조 8,850억을 순매수 했어요. 금감원이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로 반기 기준 가장 큰 규모입니다. ETF, ELW, ETN 등은 제외된 결제 기준 수치죠. 지난달 외국인들이 상장주식을 2조 8,980억 정도 규모 순매수를 했는데 전월에 비해서 약 1.8배 늘어난 규모고 지난 3월에 비해서 약 43% 적어요. 외국인은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국내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9,490억 코스닥에서는 9,49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미국, 영국 투자자가 순매수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서 미국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를 13조 6,910억 정도 규모로 영국 투자자는 10조 9,720억 정도로 순매수 했어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국내 상장주를 순매수했고 순매도를 했고요. 지난달에는 미국이 한 2조 1,100억 룩셈부르크 1조 3,770억 영국이 5,600억 정도로 순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싱가포르 투자자는 2조 8,7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보유량은 859조 2,000억 정도 됐는데 시총이 30%입니다. 저는 대비 67조 한 9,000억가량 보유량이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말부터 꾸준히 드네요. 외국인들은 지난달 상장채권은 1조 4,50억 정도를 순회수했어요. 3개월 만에 순회수로 전환했는데 상장채권의 4조 3,700억 정도를 순회수하고 5조 4,160억을 만기상환 받았습니다. 순회수는 단기 채권에 집중이 됐네요. 전전반기 1년 미만인 채권 4조 5,000억 정도를 순회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말 기존 상장채권 251조 5,0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상장채권 잔액의 9.8% 비중입니다. 이중에 아시아 투자자 보유규모가 120조 4,000억 47.9%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은 72조 8,0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 한국 주식을 외인들이 쓸어담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8만 7,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제가 보다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등락이 좀 심해요. 그런데 개미들이 막 팔아요.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자꾸 밀리네요. 밀려도 다시 또 기준선 찍고 다시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세의 흐름은 상승이다. 상반이다. 천만세 뭐 그렇게 뭐 있어요. 외인들이 들어옵니다. 176만 들어오고 있고 기관에 들을 좀 팔고 우리 개미들 겁내에 팔 거예요. 아침에는 8만 8,600원까지 가가지고 야 이거 구방군자 팔지 않겠나 했는데 밀리고 밀리고 쭉쭉 빠지더라고요. 쭉쭉 빠져요. 우선주도 6만 8,400원.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개미들이 팔고 있죠. 신나에 팔고 있습니다. 아침에 6만 9,100원까지 살짝 찍더니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미끄러졌고 하지만 현재 보니까 외인들이 한 51만주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좀 횡보도 올라갈 것 같고 저라면 6만 9,000원 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너무 많이 잖아요. 갭차이가 본주가 8만 7,300원 우선주가 6만 8,400원이니까 도대체 얼마야? 거의 19,000원 가까이 갭차이가 났습니다. 갭차이가 납니다. 19,000원. 이거 완전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비정상인데 어쩔 수 없네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뭐 금리 관련된 거나 뭐 특별 배당이나 주주하는 정책이나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야지만이 우선주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